서청주 아이십니다. 구독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. 응원댓글 일주일에 한 분씩 제가 마음에 와닿는 댓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제가 톱게이지를 쏘겠습니다. 한 분씩 쏠게요. 한 분씩 쏠게요. 한 분씩 쏠게요. 한 분씩 쏠게요. 잠시가 보이려고 하나 봅니다. 잠시가 보이네, 잠시가 보이네, 잠시가 보이네. 잠시가 보이네, 잠시가 보이네, 잠시가 보이네. 잠시가 보이네, 잠시가 보이네. 잠시가 보이네 잠시가 보이네. 아멘 오창 아이시입니다